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. 왜요?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. 왜요? 뭔 예술 안다고 너희가 염마 그냥 해. 아유. 그럼 집에 가요 그냥. 가고 싶다 해 하나도. 제가 오늘 슈가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또 욕을 할 거예요. 슈가 다 받으셨죠? 네. 저는? 형은 제가 왔어요. 뭐 욕을 줘야 하시면 안 되나요? 아 좋아. 기미리 못 맞춘다니까. 5 3 3 5 4 3 2장 간신히 모았는데 2장 뺏어오라는데요? 와 진영. 너희를 거쳐야지 카메라가 보니까. 아 카메라가 어디 있었어? 아 씨 몰라. 왜 갑자기 쓰레기 청소예요 갑자기? 치마 너무 아무것도 안 칩니다.